야 우연히 와라 아 형도 여기 와라 미스카 끄기 우연히 빨라와 이제는 자기가 하라할때 움직이고 금방전해 죄송해요 저희가 몇판 해놓고 영상 안찍고 있었네 나 진짜 거의 안 움직인다 미안해 아 형 뭐한데 저 형 아이템을 죽고 해야던거 저 형 버리고 우리 둘이 쓰자 나 내구성 섬이 어떻게 해결하고 갈갖고 아 나도 아까전에 내구성 1이었다 야 나 바빠야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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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필요없어 야 나 홀림하지 않아 아 야 잠만 우리 시음으로 나인도 바꾸자 지금 밤아니다 이거 나 나인도 좀 바꾸자고 제작자 이거 뭐야 3초리 시시시장 3 2 1 땡 나도 이제 피 꽉 탔어 왜 이렇게 센데 나 날카 1위라니까 강타보다 날카가 더 좋아 따따따따라 형 안녕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아 빨랑 근데 그거 안가질래 그냥 다른거 다시 체트해야겠다 아 진짜 아 옥킬이다 와 옥킬이다 아 형 형 죽인다 형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아 자그냥아 치지 않는데 이거 대신 안 한다 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안 한다고 했을까 치기 없디 자그냥아 죽인거는 안 할거 알았다 시청 알았어요 시청자 아 저 형 짜증나 왠지 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내 핸드폰에만 상관 쓴다 이거 응 컴퓨터 중독자 유유주자인데 무조건이야 지금 누가 멍청이면 형 그거 한다네 비켜리 아 하는거지 한 뒤 같이 아 왜 헐 누구면서 해라 나 5킬 했지 나 4킬 쫄게 해야지 중국특수전사 블록소환사 방어의 전설 블록파괴자 상급인첸서 중국공수 나 특전사 할게 아기 빨인데 안돼 내 철칼 날칼 1인데 날칼 1인데 아 이거 날칼 1이나 되는데 철칼 내 철칼에서 또 날칼 1이 나오면 좋겠다 난 그랬으면 좋겠다 니가 그랬으면 좋겠지 응 약간 3 나오면 좋겠다 나가상 그러면 레벨 30쯤 필요하다 소식 1이다 지금 책자를 찾아가지고 갑옷이랑 모자랑 다이소 와 다 킬 했다 오 섬시마 나 먹을 뻔했다 다 킬 했다 먹었으면 난 지금부터 바로 떼겠거든 엄시모 나 그거 안 들고 왔네 안돼 나 25밖에 안돼 나 빨랑해 나 그거 안 들고 왔네 아 철금석 응 나도 철금석이 한 게 어디 있는데 청금석 그래 철금석 청금석 우리 21개워밖에 없지 난 떼고 쓸게 그래 빨랑해라 시댄 빨랑할거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 내구성 강타 날카로움 날카로움 1이제 응 역시나 나 날카 1이 최대인 것 같다 왠지 여긴 내구성 힘 내구성 힘 내구성 힘 와 힘 내구 와 힘이 힘 붙었나 와 좋겠다 한대만 때려볼래요 오 복발라 붙어 피나 채우자 평화로움에서 복발라 붙어 보호 보호 오케이 좋았어 와 되게 좋다 바바이 바바이 보호 보호 복발라 붙어 보호 아이가 아니다 그냥 보호다 나가로움이랑 여기 또 힘 붙었고 와 나 개좋을 것 같은데 아 보기 보여줄 아 보여줄게요 나 원거리 공격을 했더봐요 안 맞다 원거리 공격 나 힘인데? 아 기본으로 나오겠네 빨리 나 먼저 가있어야겠다 너 밀쳐버려야지 왜? 너 위에 있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너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겠다고? 밀쳐버려라니까 뭔 미쳐야 나 검증 다시 뽑을래 오 놀라갈뻔했다 난 검이 너무 좋았다 아 너무 좋은게 아니다 어 뭐야 여기 머리야 왠지 나 다 갚아드라 가이아 갚아드라 전부 다 그래서 어 이거 원래부터 이랬나? 아 진짜 크리스틱이 형 완전 사귀었다 어 여기 뭔데? 와서 봐봐 아래쪽으로 진미 보여줍니다 날카 일자리가 내가 다시 뽑았는데 날카 일자리가 있네 헐 가실은 날카 일? 아니 와 부럽다 아 랭먹어서 아 랭먹어서 날아갔어 잘했다 아 랭먹어서 진심으로 아깐다 어 내구선 강타다 아 진짜 나 진심으로 아깐다네 아 날카다 나 이런 망할 5초리용 또 아 나 이거 다시 해야 날카로움 오 날카 일이다 날카 일이다 날카 일이라고? 날카 일이라고 어 내가 날카 이가 나오겠니? 내 운빠래 타자 5초디 어 5 4 3 2 1 땜 나 원거리고부터 보호 많은데 야 나 반칸 딴다 진짜? 어 나 반칸 따는데 한번 활 쏴봐 나 반칸 딴다 어 반칸 딴다 어 반칸 딴다 나 원거리고부터 보호라니까 나 원거리고부터 보호라니까 아 왜 머 먹었다 역시 먹을 뻔했대 와 그거 어떻게 이겨 형 확실히 너 중급이야 야 근데 중급 어떻게 이겨라고 만든 거 이씨 아 왜 또 평화로움을 아는데 이거는 그대로 해야 지피는 알겠다 니 와 알겠다 너 와서 한 대 때려라 한 대 때리면 나 피 그만큼 준다 활로 활로 때려야지만 그렇게 된다 아 반칸 따는 거다 이거 그러면은 아 한 칸 딴다 이제 그러니까 한 칸 그러니까 한 칸 우리 세 칸이었다 이거 이렇게 세 칸 빠졌다 이거 아 왜 칼로 때리면 더 많이 딴다고 이렇게 또 때려 칼로 때려라 딱 맞네 준비 준비 시작 아 좀 떨린다 아 정말 한 칸 맞으면 죽을 때 아 왠지 떨린단 말 아 활 쓰는 거 보니 정말 피 없네 나 칸 거야 내가 때려 보자 3킬 3킬 킬 아 피 한 칸이야 근데 어떻게 이겨라 아 왠지 한 칸일 것 같더라 내꺼 아이템 안 먹었지 안 먹었다 내 아이템 4기다 한 칸으로 어떻게 이겨냐 나 6킬이야 아 쉬움이 났네 흠 이러면 어떡해 좀비다 진짜 짱난다 아 야 그냥 평화로움 할래? 평화로움 하면 또 우리 피가 많이 차고 그니까 아 야 너 나갔다 와 왜? 너 나가봐 어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깻먹어 이렇게 하면 아침이 돼요 그리고 평화로움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다 사라져요 정말 좋아요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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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 버려졌다 어? 어? 다 버려졌다고 전부다 이 칼? 날칼 1이었지 날칼 1 어 다시 뽑기 해줄게 그리고 피도 채우게 해줄게 날칼 1 피를 채워주마 나 20 다 썼다고 해봤죠 어? 내 경험치 내.. 내 거에 있는 경험치 빌려줄까? 응 알겠다 몇 개 한 개 많다 몇 세트 된다? 나 두 세트 밖에 안 썼는데 이 건데 뭔데 영화? 응? 여기다 다이야? 아 잠깐만 잠깐만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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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산거 보러 갔다 여기 인테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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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대로 한 개만 해라 요물에 걸린다 한 개에서 19개 더 가져갈게 한 개에서 한 세트에서 잠깐 멈출게요 그래 5 4 3 2 1 2 2 2 2 2 3 3 4 4 5 5 5 5 6 5 5 5 5 5 5 5 5 5 6 5 5 5 6 5 6 5 5 6 5 5 5 6 6 짝짝죽써 하 진짜 한자야 내가 사과되지 아! 아 좀 다가가자 좀 아 진짜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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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팔 써라 활더씨 사다 나 한다 이제 내 아이템도 먹어봐도 어? 아 왜 내 아이템도 먹어봐도 근데 멀리다 이거 너무 진짜 그러니까 다이아칼이랑 모자랑 철 철 내 아이템에 대한거 다 안다 내 칼 내 다이아칼에는 그거 나 안다 뭔지 안다 이거다 이거 날카로 1 똑같네 아무거 줘도 되겠네 어? 내꺼는 안달았다 아따 내 안썼지 한번도 너 따랐다 이거 내가 한번도 안썼다 우연아 짤게요 한 번 더 단편으로 단편으로 단편으로